오늘은 생활이 깔끔해지는 필수 아이템 소개해 드릴게요 회전식 접착 행거 1,000원입니다 360도 회전하는 다용도 후크 거리에요 접착 시트가 있어 평평한 타일이나 유리 찬장에 붙여 사용할 수 있어요 6개의 거리가 있어 주방 식기나 소품 등을 걸 수가 있는데요 90도로 각도 조절이 되어서 원하는 위치에 붙일 수가 있어요 360도로 좌우 방향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고 접착 후크 방식이라 손쉽게 붙일 수 있어 설치가 간편해 좋습니다 식기 외에 주방 조리기구도 꽂아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조 후 보관하긴 하지만 물때가 생기거나 나무식기가 상할 때가 있더라구요 타일 벽면이나 싱크대 등 굴곡 없는 평평한 곳에 어디든 부착이 가능해요 부착할 부분에 먼지를 닦아내고 완전히 건조시켜 주세요 접착 시트 뒷면에 비닐을 떼어낸 후 부착해 주시는데요 한번 접착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중히 붙여 주시고 제품을 끼울 땐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끼울 수가 있습니다 후크를 돌려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걸고 빼기도 편해요 그리고 제한하중은 1kg까지 가능합니다 이번엔 벽면에 설치해 볼게요 후크를 90도로 조절하면 벽면에 붙여 사용할 수가 있어요 주방 한쪽에 걸어서 사용하면 조리대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렬로 거리에 걸기도 하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회전식 행거에 걸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좋습니다 흡착식 거리에 이것저것 많이 걸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회전식 후크를 사용해 보니 더 좋더라고요 6개의 행거에 욕실용품을 걸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욕실과 주방뿐만 아니라 거실에서도 다양한 소품을 걸어서 사용해 보세요 심플한 디자인에 가성비도 좋은 회전식 행거로 생활이 편리해지실 거예요 오늘도 알뜰한 하루 보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